저는 오늘 방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밀을 잘 지키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거지와 심부름을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응원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마 힙분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난을 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숙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할 일 안하고 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이 아디라 핀건을 채워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마와 언니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마를 3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마를 1분 동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거지와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